정신용 아! 얼굴사다 아파! 때리고 있을 때 찍으세요! 저 혼자 때려서 여기 멍들었어요~! 저 양주가 때려서 여기… 예에에! 너무 잘한 것 같은데요. 언니는 저 왔어? 손령 언니 어디서? 손령 언니가 짤이 안 되고 어떻게 해? 그렇게 뒤만 내시면 저도 둘이 들었고 이거 언니! 나 여자니까 11자로 걸어야지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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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별빛이 내린다 직캠 직캠 흐흐흐 흐흐흐 가자 가자 밀어 해봐 밀어 푸가 안 돼 아.. 밀어 어떻게 해봐야 돼 한 번 깨끗해야 돼 뭘 봐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흐흐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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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양지가 혼자 삐는 옷 못 보자요 짠 응? 꽃뿐이에요 귀엽죠? 어때요? 오늘도 예쁘나요?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솜영 그 찍었죠? 왜 수어 정신이 형 잘 행복해서 기다려주세요 저리 쫄깃하다 골고루 억지 마 쫄깃어 그리고 됐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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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행이다! 다행이다! 대행이다! 야, 잠깐만! 소고벌이다! 나가고 싶다! 오, 최선! 오, 최선! 오, 최선! 오, 최선! 최선! 오, 최선! 오, 최선! 오, 최선! 이제 점심 부대찌기 이제 온 동네 햄에 씨를 말려버리러 갈 거예요 부대찌기 기다려라 긴장해라 오, 최선! 오, 최선! 오, 최선! 오, 최선! 오, 최선! 안녕! 얘는 다이어트에 성공했거든요 이렇게 막혀주세요, 댓글로! 다이어트 축 이렇게! 신발 스트리예요! 겁나 축축해! 어색! 이렇게 어색하게 지나가면 되나? 로제